별도의 방법 없이 우유만 부어주고 원터치 방식으로 버튼만 눌러만 주면 빙글빙글 빠르게 돌아가는 우유 조금만 지나면 아니 정말 거품이 가득 생겼다 금방 만들어낸 우유 거품은 따뜻한 카푸치노로 쏙 모양도 맛도 일품인 카푸치노 완성 이뿐이랴 간단히 물을 넣어주고 일반 커피 믹스를 부어주면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믹스커피 또한 손쉽게 완성 더욱더 깊은 맛이 나는 것이 장점이라고 잘 섞인 믹스커피 완성 모양도 향기도 단연 으뜸 이야 그거 한번 먹음직스럽다 부드러운 거품 보이시나요?